소스 트리를 실행시키시면 저처럼 생긴 화면이 보일 수도 있고요 좀 다른 화면이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소스 트리를 사용하던 중이라서 여러분이 다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건 이제 윈도우 버전의 소스 트리를 보고 계시고 이건 이제 맥 버전의 소스 트리 입니다 조금씩 디자인이 다르긴 하지만 구성도 좀 달라요 하지만 기본적인 사용방법은 둘 다 똑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저장소를 만드는 법입니다 자 저장소라는 것은 영어로는 리파지토리라고 해요 리파지토리 그리고 저장소가 뭐냐면 자 여러분이 만약에 프로그래머라서 앱을 두 개를 만든다 그럼 여러분은 그 각각의 앱들의 데이터가 저장될 폴더 두 개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두 개의 저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프로그래머는 아니에요 문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Git을 쓴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세 개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 개의 저장소를 아마도 만드실 겁니다 자 대충 저장소가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윈도우를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쭉 진행해 나갈 거예요 맥이나 윈도우나 거의 비슷하고 다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선 내문서로 들어가 보세요 내문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저는 실습을 진행해 나갈 건데 뭐 아무데서나 진행하셔도 돼요 꼭 내문서라는 디렉토리의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 거고 이 폴더에다가 우리의 프로젝트 파일들을 보관할 거예요 그리고 그 폴더를 Git으로 버전 관리할 겁니다 그럼 걔를 이제 뭐라고 한다고요? 저장소 자 여기서 Hello Git 그리고 저는 SourceTree 라고 해서 디렉토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디렉토리를 이제 저장소로 지정할 거예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메뉴에서 파일을 선택하시면 Clone New 라는 곳이 있습니다 Clone New 자 그걸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윈도우 버전은 맥 버전에서는 파일에서 New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건데 여기 보면 Clone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Add Existing New Repository Create Local Repository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방금 생성한 디렉토리를 저장소를 지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Create 생성하다 Local 내 컴퓨터의 Repository 저장소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보면은 클론은 복제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생성하는 거거든요 Create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Create Repository에 여러분이 저장소로 만들려고 하는 폴더를 선택하시면 돼요 브라우저 해서 문서에 HelloSourceTrickSelectFolder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맥을 쓰시는 분들도 자기가 디렉토리로 지정하고 싶은 곳에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거 Git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혹시 이렇게 뜨면은 이런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다가 이걸 저장소로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Yes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SourceTrick 디렉토리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오른쪽에는 화면이 이렇게 바뀔 거고요 왼쪽은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 중에서 뷰를 한번 선택해 보시면 뷰 보기죠 그 중에 숨김 아이템이라는 옵션을 체크를 해보시면 아마도 .git이라고 하는 감춰진 디렉토리가 나올 거예요 맥도 그렇고 윈도우도 그렇고 맥은 그냥 보일 겁니다 여기는 .git이라는 이 디렉토리는 뭐냐 저기는 바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아직은 느낌이 없겠지만 버전들을 쭉 만들어 갈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버전을 저기다 git이 몰래 저장해요 우리 대신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걸 알 필요가 전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저걸 지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왜 쓰레기하고 탁 지워 버리시면 이제 우리 프로젝트는 근본이 없는 거예요 왜 근본이 없어요? 버전이 사라지니까 역사가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저걸 지우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gits을 사용하는 첫 번째 간문인 저장소를 만드는 법을 지금까지 대표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버전을 관리를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끝